난 나같이 너무 돌아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자파처럼 너무 돌아서 늦게 해 많이 버는 거 뭐하냐 그거 안돼 주식은 내가 연구해 봤더니 그 깡통을 왜 시키나 봤어 깡통은 다 내, 나야 나 내가 공부하지 않아고 욕심내는 데서 깡통이 오는 거야 깡통은 내가 자초한 거지 내가 용자 받았잖아 내가 그 인기주 꼭대기에서 잡았잖아 니가 잡았지 내가 잡으라 했니 깡통은 결국 당신의 심뽀를 말하는 거야 괘자가 말은 하고 있다고 심뽀를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할수록 지식을 많이 얻고 더 많이 책을 읽어야 그래야 더 많은 수익을 나중에 얻을 수 있다 많이 공부해야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글 쓰는 사람들 보면 아직 리몬 사체도 제대로 경험 못 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구일리테러라든지 IMF 이런 거 경험 안 하면 지금 시장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속에서 경험과 공부 그것을 더 많이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시간 속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요 저희는 이 시간 속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요 우리에게 전화가 있다면